구독 안 눌렀고요 구독 안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보여줄게 구독 안 누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른 눌러 자 오늘 먹을 먹방은 저희 아프리카TV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자 다비마마가 이렇게 진솜찬을 보내주셨습니다 여기 연어회고요 여기 모둠초밥이고요 여기 연어 샐러드고요 여기 연어구이고요 여기 부침개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아 잘 먹겠습니다 제가 연어를 진짜 완전 좋아하거든요 진짜 아프리카 시청자분들은 진짜 아시겠지만 제가 진짜 연어를 환장합니다 네 개 맛있겠지요 자 저는 와사비충이라서 와사비를 듬뿍정부 초장이랑 간장에다 듬뿍듬뿍 넣은 다음에 연어스 연어스 연어 연어북 아웃. 으음. 와. 깨 미쳤다. 와. 깨 미쳤어. 간장에 찍어서 먹어볼게. 음. 와. 연어 좋아해? 여러분들 연어 좋아해요? 저는 진짜로 해중이 연어가 제일 좋아해요.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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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어 좋아하는데 많이는 못먹는다고. 으음. 만숙아 연어는 살 안찐대. 생선 중에 제일 기름진 게 연어인데 어떻게 연어가 살이 안 찐니? 연어도 많이 먹으면 살찐단다. 으음. 다비마마 잘 먹을게요.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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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개존맛이다. 와. JMT인가? 어? JMT 존맛 땡. 으음. 음. 으음. 으음. 우음. 으음. 이게 뭐냐면 이거 알아? 이게 그거야 그거 뭐야 그거야 문어 맞지? 낯진가? 이거 이거 뭐라고 하지? 이거 초밥 뭐라고 하지? 탁구하사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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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구하사비 탁구하사비 개좋아하거든요 오늘 옷 정보도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옷 정보는 제가 유튜브에 빅사이즈 정보 올렸거든요 그 영상 참고하시면 되세요 계란초밥 좋아해? 계란초밥 좋아해? 계란초밥 좋아해? 우와 맛있다 새우초밥 좋아해? 나 좋아해? 나 좋아해? 나 좋아해? 야옹소스 진짜 맛있다 네가 좀 좋아해? 너는 안 좋아해? 내가 좋아하는 것 영어로 고 확인 이거 광어인가? 광어인가? 광어 이 광어가 너무 입에서 되게 셋이하네요 입이 죄송합니다 유부초밥쓰? 유부초밥쓰? 나 나 유부초밥 안에 밥 많이 안 들어간 거 좋아하거든 딱 좋아 딱 좋아 볼래? 밥이 이만큼인데 생산이 이만해 이거 봐 맛있어 맛있어 음 네? 뭐라구요? 이 유부초밥 먹으니까 유부녀 왔다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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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드기 아워 왕 펜클릭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감사해요. 함께해요. 너무 맛있는데? 만숙이 콜라도 좋아해요. 만숙이 콜라도 좋아하는데 3인칭 쓰는 거 되게 재수 없죠? 3인칭.. 아니 뭐지? 콜라도 되게 좋아하는데 사이드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야 이건 어떻게 먹는 거냐?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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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연어 구우니까 뭔 맛나냐면 되게 고등어 맛난다. 어? 어? 야 되게 고등어 맛난다. 만숙이 귀여워. 아이고 은별님께서 팬클럽 가입 사랑해요. 감사해요. 함께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구우니까 고등어 맛난 고등어 맛난 거 같은데 보조 proposed 이어 sock 뭐야 뭐하시는 거 같은 거 cards 스타워즈 공주요? 예쁜가요? 근데 회는 되게 아쉬운 게 뭐냐면 그 다음날도 먹고 싶은데 오늘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아쉬운 거 같아 뭔지 알지? 회는 다음날 못 먹잖아요 그니까요 아쉬운 거 같아 아쉬운 거 같아 아쉬운 거 같아 음음음음음 아 진짜로?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하루 정도 먹어도 돼? 냉장고 냄새 배지지 않아? 들어오자마자 방구 소린 줄 알고 놀랬다고요? 아 벨트 풀고 먹었다 와 살 거 같아 와 살 거 같아 회를 그냥 먹는.. 그날 먹는 게 제일 좋아요 그니까요 와 살 거 같다 이제 엄청 커 연어가 봐봐라 거의 연어가 내 얼굴만 해 그치? 거의 지금 연어 연어 안에 얼굴 지금 가려지죠? 거의 네? 도톰 사이즈 보세요? 저 손바다 엄청 커요 저 지문도 지문도 엄청 진해요 짠 지문 엄청 진하죠? 지문 안 보인다고요? 지문 안 보인다고요? 봐봐요 뭐라고요? 채용만숙이요? 아 쓰이 네? 지문에 지문에 공개하냐고요? 화면에 지문 보이면 그거 복사해서 안 좋은데 쓴다고요? 어떻게요? 진짜예요? 누가요? 누가 과학 수사한다고요? 누가요? 아 왜 그래요? 무섭게 어떻게 안 좋게 쓰는데요? 필리핀 가서 본 여자 연예인이 닮았다고요? 누군데요? 그래도 연예인이긴 한가 보네요? 진짜로요? 그럼 이렇게 했냐? 그럼 이렇게 했냐? 그럼 이렇게 했냐? 이렇게 연예인 그거 매력 1%도 안 보여준건데 반했다고요? 그럼 토성씨 토성씨 저런 결혼할 거예요? 토성씨 야 존슨아 토성씨 야 존슨아 너 퀵피피를 하냐? 아이유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맻만숙이라고요? 아 배불러 이제 배불러다 아 왜 자꾸 이유없이 짜증난다 그래 아니 아까 과자 먹어서 그런 것 같아 맨만수인줄 알았는데 박보영이라고요? 알아요 억지로 먹으면 잠 못잠 적당히 드시고 주무샘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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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아이스 반가워 맨만수인줄 알았는데 맨만기라고요? 아 진짜 키비를 죽뻔했다 진짜 솔직히 말해서 키비를 죽뻔했다 방금 누나 맨만숙하지 말고 인당술하세요 인당술이 뭔소리야? 맨만숙 아니고 맨만숙이거든요 잘 먹었습니다 남은 음식은 방송하면서 천천히 먹을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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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